MC 김정화 가수 2부 MC 이화옥 또 잠시 후에 3부 MC 이수키 가수 또 저희 또 멋진 또 기획 담당이신 박서정 가수 저 이렇게 넷이서 여러분에게 찔렙고 홍도야 울지마라 이렇게 두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료 겸매하세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신뢰고 울게 그 길이 남정아 나를 보고야 어쩌기에 쪼갈라 그리스리아 자두고 걸음이 배불르고 눈물 흘리려도 이별을 가라를 비밀러주면 어머니디니 가라마 잘 들리는 지저녁이 지면 노래하던 경험인데 저의 대장구성이 서로 없습니다 자여 봄에 모여 앉아 지금 사랑해 주니 화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 예 감사합니다 에콜인가요? 예 없애 오지 마라 갑니다 쑥쑥쑥 저의 대장구성이 저의 대장구이 저의 대장구이 사랑해 날리 도를 지켜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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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이 다는 너는 너와 지지 내 사이 그룹이 너는 너와 지지 하늘이 믿으시는 옛사람에 하늘이 믿으시는 옛사람이 믿으시나요 하늘이 믿으시나요 잠깐만